안녕하세요 크래머스 입니다 이번에는 인디자인에서 3단 리플렛 판형 정리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 요런 반영 외지면 그 다음에 내지면 이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지난번에 일러스트 에서 해보셨잖아요 일러스트 에서는 아트 보드를 여러 개 붙여서 관리하는게 불편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하나의 면으로 하나의 페이지로 그 여기 내지면 정리 했었고 그 다음에 외지면을 정리 했었죠 하지만 인디자인에서는 이것도 한 개의 페이지 안에서 뭐 이렇게 도영어 안내선을 이용해서 여백을 나누고 정리하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인디자인에서 쓸 때는 어 이렇게 아트 보드 정확하게 이제 페이지를 붙여서 정리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방식은 나중에 어 책 표지 같은 거 만들 때 책 등 전면 뒷면 책 날개 쪽 이렇게 만들어 갈 때도 요기에서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또 쓰게 될 거에요 정말 요기에서 쓰는 방법에서 조금만 응용을 하시게 되면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먼저 저는 이게 요거를 요렇게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거 일러스트 에서 작업하면서 보셨던 분들은 대충 머릿속에 어느 쪽 들어있죠 그거 내용을 이제 인디자인에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에요 자 전 이거 요렇게 나갈 거라는 거 이제 보여 드렸으니까 새 도큐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문서 실행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페이지 마주 보기를 체크를 하고서 새 도큐먼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서 a4 여백미터 안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확인 눌러 보시게 되면은 저기 옆에 페이지 패널에서 보이다시피 가운데 책이 제본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래 갖고 a 마스터 같은 거 내려가고 쭉 더 페이지를 추가할 때도 자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책 등이 된 부분이 표기가 되죠 그래서 어 지금 이런식으로 책 등이 필요 없는 인쇄물 같은 경우는 굳이 가운데를 꼭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큐먼트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새 도큐먼트 실행하시고 페이지 마주보기 풀구 기본 텍스트 프레임도 굳이 필요 없죠 이런거는 단행본처럼 어 글자 분량이 많은데 쓰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크기는 그대로 일단 a4 하셔도 되요 자 옆으로 넓게 높이를 210 으로 접을 거니까 그리고 돌연미 슬러그 에서 그냥 기본적인 3미리 쓰시면 되구요 슬러그는 굳이 필요 없구요 여백미 단 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나오네요 요기에서는 어 여백을 일단 좁게 잡아 놔 볼게요 자 10미리 정도 이렇게 그래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냥 옆으로 펑퍼지만 a4 도큐먼트가 만들어졌죠 이제 이거를 하나의 페이지로 어 분할 하는거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분할은 아니고 그냥 크게 조절이죠 음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자 내지 면을 저는 먼저 작업을 했어요 내지 면을 먼저 작업하는 이유는 이렇게 끝쪽에 잘라지는 면을 오른쪽에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저는 내지 면을 먼저 정리 하는 거예요 자 내지 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 부터 99 99 그 다음에 끝쪽만 저는 3 미리 잘라 썼죠 요거 대로 토키먼트 크기를 조절하세요 도키먼트 크기를 조절할 때 파일 가서 문서 설정 요기에서 하셔도 되지만 에 일러스트 처럼 아트 보드 크기로 조절하시면 되요 자 지금 여기 인디자인 도구 왼쪽 하단에 보면 에 페이지 도구라고 있어요 이게 cs6 부터 들어왔는지 그냥 그 다음 cc 버전부터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이게 일러스트에서 아트 보드처럼 아트 보드 툴처럼 판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 그러면은 상단에 지금 뭔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넓이 297 라고 되어 있는 거를 99 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놓고 툴을 다시 어 선택 툴 바꿔 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컨트롤 패널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페이지 패널에도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지금 찾게 되어있죠 저는 패널 옵션에서 잠깐만 이거 좀 크게 넣을게요 페이지 크기를 대형으로 자 그나마 좀 커졌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났으면 이거를 옆에다 배치할게요 옆에다 배치하는거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 잡아서 알트키 누르시고서 잡아 땡기 셔도 되구요 아 이면은 a 마스터를 잡아다가 이렇게 내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a 마스터 크게 돼 있는 거라서 잡수 내리게 되면 에 이렇게 통치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말고 자 여기 얘를 선택을 하시고 알트키 두루서 잡아 땡기는데 이 옆에 다 나야 되잖아 자 마우스 물 잘 보세요 요렇게 쏘옥 놓을 때 옆에 무슨 짝대기 표시가 나타나죠 이때 놓게 되면은 이거는 삽입 이란 뜻이야 자 이렇게 돼 버려 안 붙어요 잘 이거 붙이는 방법 1페이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재편성 허용에 관련된 게 있어요 지금 분량이 쪘기 때문에 둘 중에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요거 체크 풀게요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분명히 풀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알트키 누르고서 잡아 땡겨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올 거에요 자 이렇게 그래 놓고서 다시 올려서 자 다시 올려서 마우스를 갖다 태우면 이렇게 붙어 버려요 그 옆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선택하고 알트키 누르고 갔다가 붙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붙는 표시가 나타나요 요때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 다시 자 마우스 놓으면 이렇게 붙어요 어 근데 또 안 나타나는군요 그러면은 일단 아까처럼 이렇게 적당히 떼어 놨다가 잡아서 쓱 붙여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에요 어 그래서 여기 왼쪽부터 1 2 3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그걸 내지면으로 쓸 거니까는 여기서부터 2 3 4 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3개 복사 합시다 한꺼번에 복사하는 거 선택하고 쉬프트키 누르고 여기까지 선택하고 자 자 저는 오른쪽 이렇게 여기가 안 잡히죠 저는 아 저쪽에서 어떻게 하니까는 또 되네요 자 또 안되네요 안되면 하나씩 하죠 알트키 누르고 잡아 땡겨서 복사하고 다음에 갖다가 붙여주고 또 알트 땡겨서 복사한 다음에 두개가 됐으니까 하나 버리고 하나만 갖다 올려주고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전면과 후면 내지면과 외지면을 사용할 애들을 어 갖다가 앉혀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위 부분은 어 내지면으로 쓸 거니까는 오른쪽 부분이 3mm 짧아야 되겠죠 이거 3mm 짧은 거 고칠 때 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여백만 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아 요거 페이지 도구 툴 가지고서 오른쪽 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3mm 줄일 때 기준을 가운데 놓지 마시고요 자 가운데로 놓고서 96으로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왼쪽으로 놓고 96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오른쪽이 줄어들죠 아 하지만 저는 이 방법 말고요 그 다음에 자 왼쪽 페이지도 여기 반대로 기준을 반대로 놓고 넓이를 96 이렇게 자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 갖고 앞뒤를 맞춰 보려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에서 pdf 로 만들어서 출력하게 되면은 돈보선은 딱 그 위치에 맞는데 앞 뒤 뒤집었을 때 이게 다른 작업자들이 그걸 혼돈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작업자들 이라는 거는 인쇄소 측에 넘겼는데 그쪽에서 이거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일러스트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오른쪽 페이지라든가 왼쪽 페이지 끝부분을 원래의 작업 사이즈에서 버려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저기를 안 쓸 거다라고 표기만 하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자 여기 안 쓸 거라고 자 여기 오른쪽 페이지 안에서 놓을 거에요 안내선을 놓을 때 여기 자에서 마우스 눌러서 잡아 땡겼고 얹어 보면은 자 여기 세 번째 페이지 끝에다가 놓으세요 자 놓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도키먼트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거 말고요 자 다시 보세요 얘를 잡아서 놓을 때 여기 위쪽 도키먼트 밖에다 놓으세요 안쪽에다 놓을 땐 도키먼트 안에서만 안내선이 생성이 되지만은 밖에다 놓으면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끝에다가 놓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297에서 마이너스 3을 당겨줘요 이렇게 그래 갖고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안 쓸 거다라는 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좀 더 눈에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여백 자 이 여백을 정리할 때 오른쪽은 당연히 여백이 7mm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백 정리할 때 먼저 페이지 패널에서 세 번째 페이지만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 메뉴에서 여백 밑 단 들어가세요 체크 풀고 오른쪽 부분만 자 이렇게 7mm 더 올려야죠 반대로 자 13mm로 해주세요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3mm 잘려 나가는 만큼 이렇게 여백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왼쪽 페이지도 외지면의 왼쪽 페이지도 안내선을 올릴 때 잡아서 페이지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보이니깐 저는 그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다 놓을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3mm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것도 페이지 패널에서 이 페이지만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 여백 밑 단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왼쪽 부근만 줄이는게 아니죠 높여야죠 자 이렇게 13mm로 표기를 해요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페이지와 왼쪽 페이지 부근에 잘리는 부분이 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제 적당하게 편집하시면은 별다른 문제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템플릿 파일로 만드는 것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자세하게 표기하세요 글상자 가지고서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여기가 이제 2페이지가 된다고 했죠 2페이지 그 다음에 넓이 넓이가 99mm였구요 그 다음에 글자 키우고 센터에다가 대충 정리하고 그리고 글자 잘 눈에 띄는 걸로 색깔도 잘 눈에 띄는 걸로 음 글자는 이제 고딕이 어디갔죠 나눔 스퀘어 자 이걸로 쓰고 그 다음에 키워주고 두번째 페이지 라는 것만 저는 더 자 이렇게 좀 키울게요 자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상자 복사해서 넣으면 되죠 알트키 누르고 잡아당겨 주고 알트키 누르고 잡아당겨 주고 여기는 3페이지 여기는 4페이지 하지만 잊지 마시고 짧게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96페이지 라고 표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96페이지가 아니죠 96mm죠 96mm 라고 표기를 해 주었는데 그래도 눈에 잘 안 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글자를 두껍게 바꾼다 거나 아니면은 색깔을 확실히 딴 걸 바꾼다 거나 하셔 갖고 자 이렇게 조심하라는 뜻으로 눈에 잘 띄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또 이거 예 이번에는 얘가 여기 겠죠 그리고 다른거 그냥 적당하게 하나 또 가져오시고 또 알트키 누르고 복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페이지가 될 것이고 여기가 6페이지가 될 것이고 여기가 5페이지가 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 주었으면은 대략 다 되었어요 뭐 하나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 위 라든가 어딘가에다가 여기다가 내지면 표기를 해 주시면 더 좋죠 그 땀 또 얘도 적당히 올려 놓으시고 여기다가는 왜 지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인쇄서는 당연히 여기 윗부분 다 잘려 나가요 하지만 이제 도큐마트를 여었을 때 이제 상황을 보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색상도 정리해 주면 더 좋아요 일러스트나 인디자이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아요 색상에서 색상 견본을 꺼내셔 갖고 이제 어떤 작업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 그것만 남겨 놓으세요 안 쓰는 거 버리시고 선택하고 버리시고 선택하고 빨간색 쓸 거니까 놔두고 얘도 버리고 얘도 선택하고 버리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새 색상 하나 만들어서 더블클릭해서 더블클릭 나왔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자주 쓰는 어떤 회사 로그 같은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등록 시켜 놔 주시면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름 안 바꿨네요 다시 더블클릭 색상 값을 사용한 이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일러스트랑 인디자인 차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단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 쓰는 거를 또 가장 큰 차이로 두는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그림 위주 그래픽 위주다 보니까 단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까지 잘 안 챙겨요 물론 인디자인에서도 내용이 많지 않으면은 저도 잘 챙긴다고는 안 해요 은근히 저 귀찮은 거 싫어 해갖고 그냥 복사 붙이기로 다 해결해 버리거든요 분량이 적을 때는 그래도 돼요 하지만 양이 많을 때는 인디자인에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주 쓰는 본문 이라든가 그런 것도 새 단락 스타일로 만들어 갖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거 템플릿 파일로 저장할게요 일단 원본을 저장해 놔야 돼요 파일 파일 저장하기 하셔갖고 저는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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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고서 그냥 번호를 이런 식으로 대충 붙일게요 그래서 원본은 저장하시고 원본 저장했으면 다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밑에 형식 이거를 템플릿 파일 아니면 cs4 이상 사용자에도 배포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idml 파일로 저장해서 드리고 있죠. 그것처럼 idml 이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버전을 그냥 상관없이 쓰겠다. 그냥 다들 똑같은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템플릿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 반영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용 자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저장 눌러 놓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도큐먼트 파일명에는 이렇게 indt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거 닫을게요. 이제 다 정리해놨죠? 닫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관련 일을 하려고 할 때 저쪽 업체 만약에 고나고님이 다시 어떤 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판형을 그대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다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파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음 자 여기 int라고 되어 있죠? 템플릿 파일 이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열리면서 파일명을 보시게 되면은 파일명이 그냥 새로운 걸로 열리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다가 또 어떤 작업을 하시면은 어 매번 또 이 판형을 정리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져다가 쓰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출력을 좀 넘겨볼게요. 어? 여기 상제? 저기 들어가 버렸군요. 자 이거 없음을 놓고 일단은 여기 위에다가 대략 대충 낙서 좀 할게요. 아무거나 자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그냥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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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작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출력을 네모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대보내기 하실 때 자 여기 PDF 인쇄용과 대화형이 있거든요. 대화형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용도로 쓸 때 그럴 때 괜찮고요. 실제로 이제 인쇄 업체에다가 보낼 때는 이거 PDF 인쇄로 챙기셔야 되죠. 자 PDF 인쇄용으로 선택을 하시고 파일명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지금 자꾸 이런 거 대충 입력하죠. 자 대충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는데 내보내기 할 때 일러스트에서 지난번에 내보내기 할 때는 어차피 도큐먼트가 하나로 되어 있으시니까 그냥 그대로 다 통째로 넘어가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뭐냐면 페이지 이거 페이지로 놓게 되면은 페이지가 다 나누어져서 넘어가게 돼요. 한번 내보내 볼게요. 자 내보내기 그러면은 자 이거 PDF 만들어진 걸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각각 한 페이지씩 전부 다 나누어져서 저장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모거 파일에다가 합성 작업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쇄에서는 분명히 저거 이렇게 보냈다간 합쳐져 있는 걸로 요청이 다시 올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다시 바꾸세요. 자 PDF 인쇄용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는 뒤다가 이름만 대충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페이지 했던 거 스프레드로 펼친 면으로 놓으세요. 그 다음에 표시 및 도련에서 재단선, 도련 표시 등등 어떤 표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 도련 아마 이거 기본적으로 체크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체크가 안 돼 있거나 아니 돼 있거나 그거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냐면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은 도련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새 도큐먼트 만들 때 도련을 표기 안 하신 분들은 문서 도련 설정 사용이 저처럼 체크되어 있을 때 이게 0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이거 체크 푼 다음에 원하시는 숫자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품질, 고품질 놓고 그러고서 다시 한번 이거 원래대로 해주고 얘도 5mm로 해주고 챙기시고 페이지로 바뀌어져 있네요. 다시 스프라이드로 꼭 챙기시고 그러고서 내보내기를 해보시면 만들어져 있는 거 볼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주게 되면 옆에 여기 가운데 여기 안내선이 있는 거에서 오른쪽 잘린 거, 왼쪽 잘린 거 그게 잘린 게 나타나더라도 이게 앞뒤 뒤집었을 때 폭이 똑같으니까 A4 폭이 똑같으니까 앞뒤 뒤집는 거 합치는 작업을 할 때도 사고가 별탈 없이 그냥 잘 사고 없이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될 거예요. 오히려 일러스트에서 판형 만들었던 것보다 그냥 더 간단하게 끝나죠? 이게 인디전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을 얘기 드리자면 저는 뭘 장점으로 뽑냐면 바로 이제 정렬 같은 걸 할 때 어떤 타이틀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어떤 사진 같은 걸 정리할 때 지난번에 일러스트에서 할 때는 여기 상단에다가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놓거나 아니면 안내선을 이용하거나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도 돼요. 여기서는 그대로 선택을 하고 정렬 메뉴 오브젝트 두 개 선택했어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정렬 기준이 있는데 선택 항목의 정렬 페이지의 정렬 스프레드의 정렬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 항목의 정렬을 놓고 하기만은 일러스트랑 똑같이 그냥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에서 정렬이 되고요. 페이지에 정렬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안에서만 자, 여기에서만 쑥 가운데 정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 자,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오른쪽 부근이 조금 더 넓잖아요. 넓더라도 정렬을 하실 때 이번에는 페이지에다가 정렬하게 되면 당연히 종이의 가운데로 오게 되지만요. 근데 옆으로 놓고 선택을 이번에는 여백의 정렬 자, 여백의 정렬을 바꿔 놓고서 좌우, 중앙 정렬 해버리게 되면 자, 이렇게 약간 얘가 조금 더 옆으로 가 있죠?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3mm 짤리는 상태여도 어떤 오브젝트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리할 때 좀 더 손쉽게 빠르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판형 같은 거 정리하거나 할 때 인디자인에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나눠 놓고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안 나눠 놓더라도 포토샵에서 하시든 일러스트 하시든 결과물만 인쇄가 잘 진행되게끔만 해주시면 문제는 없어요.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없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판형 정리해봤으니까 얼른 드디어 드디어 주인공이 되는 이 판형 정리하는 거 이 3단 리플레트 정리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g